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단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뜻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단어 하나, 동사 하나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섯 가지 의미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to obtain, buy, earn, receive,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구매를 하거나 얻게 되거나 벌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죠. 두 번째로 가지는 의미는 to reach or arrive at a place.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도착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고. 세 번째로 살펴볼 동사의 의미는 to become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to cause something happen or someone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to understand라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to become ill with a disease. 어떤 질병에 걸린다라는 대충 그런 의미. 이런 여섯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가지는 동사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get, get이라는 동사입니다. 오늘은 get이라는 동사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느낌, 의미. 그런 의미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뭔가를 벌거나 얻거나 구매를 하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 계십니다. 문장 보시죠. I'm going to the shop to get some margarine. 내가 to get some margarine. margarine을 to get 하기 위해서 상점으로 갈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왜 상점으로 가겠습니까? 마가린을 사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의문은 이렇습니다. Tommy raises his hand. Tommy가 손을 들었죠. 왜 들었습니까? to get the teacher's attention, 선생님의 attention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거나 할 말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Dad keeps telling me to get a job. 이렇게 말했는데, keeps telling,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keep, 동사, ing, 계속해서 ing를 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적게 알았죠? 일자리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을 보시면 What did you get on the test? What did you get on the test?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시험에서 무엇을 get 했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시험에서 get 하는 것은 바로 점수가 되겠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동사, 개세, 의미는 어딘가에 도착을 하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If you get to the restaurant before us, just wait at the bar.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get to the restaurant, 식당에 도착한다면 그런 얘기인데, get to 장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get to 장소, 그래서 if you get to the restaurant before us, 우리보다 먼저 그 식당에 도착한다면, just wait at the bar. 바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What time do you normally get home from work? 라고 말했습니다. What time, 몇 시에 do you normally get home? 주로 집에 도착하십니까? 집에 도착하시는 시간이 주로 몇 시쯤 됩니까? From work, 회사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퇴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예문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m sorry for getting to work late this morning 이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패턴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I'm sorry for 명사, 우리가 사과하는 일, 사과하는 일은 바로 sorry for 명사 혹은 ing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I'm sorry for getting to work late, 늦게 출근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죠. Get to work 입니다. 직장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죠.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어떤 식으로 get to work 합니까? 그런 얘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직장에 get to 도착을 합니까? 자,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타고 출근하십니까? 무엇을 타고 출근을 하십니까? 지하철을 탑니까? 버스를 탑니까? 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how do you get to work?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become의 뜻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는 get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와 같이 사용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eat your dinner before it gets cold. 자, get 형용사 gets cold. 차가워지다, 식어버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식기 전에 식사를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I'm getting tired of this job.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도 tired라고 말하지만, 어딘가에 실증을 느낄 때도 tired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일에 실증이 납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on't get angry. get 형용사 get angry. 화를 내다 화내지 마십시오. don't get angr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get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get의 의미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get 목적어 과거 분사, 혹은 get 목적어 형용사. 자, 이런 패턴으로 활용을 해서 목적어가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하다. 자,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목적어는 주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목적으로 사람이 오게 되면은 get 사람 to 동사원형. get 사람 to 동사원형. 자, 누구 누구에게 to 동사원형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must get this work finished on time. 이렇게 말했는데, get 목적어가 this work죠. 이 일이 finished 된 상태로 해야만 한다. 자, 목적어를 finished 된 상태로 get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on time, 정해진 시간에 나는 이 일을 끝을 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장은 we get our groceries delivered every week.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료품을 delivered 되는 상태로 합니다. 매주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매주 반찬을 배달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오게 되면은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 사람에게 to 동사원형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ll get Terry to check. 자, Terry에게 to check하라고 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The emails for me. 자, 저를 대신해서 그 이메일을 확인하게끔 내가 시키겠다. get 사람 to 동사원형. 자, 누구누구에게 동사원형 하라고 시키다. 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 We couldn't get him to sign the contract. 우리는 그 사람에게 to sign 하도록 할 수가 없었다. 목적어에게 사람에게 to 동사원형 하도록 할 수가 없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에게 to sign, 서명하도록 만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살펴볼 개세 의미는 이해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I didn't get what he said. 자, 저는 그 사람이 했던 말, what he said. 그가 한 말을 I didn't get, I didn't understand.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Because the music was so loud. 음악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told that joke to her. 자, 그녀에게 그 농담을 했지만, but she didn't get it.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Sorry, I still don't get it. 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Can you explain it to me?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o you get what I'm trying to say? Do you get what I'm trying to say?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Did you get that? Did you understand that?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세 의미는 질병에 걸린다.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think I got food poisoning at the restaurant. 이렇게 말했죠. 자, food poisoning 바로 식중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got 질병 이름. I got food poisoning at the restaurant. 그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I got the flu last winter. 지난 겨울에,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I got the flu.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리고 I've got a cold. 감기에 걸렸습니다. I've got allergies. 자, 알레르기 아닙니다. I've got allergies. 자, 저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본 개시란 동사. 개시란 동사가 가지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 실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각각 쓸 수 있는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폭넓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씨였습니다. ooh 아 aluminum e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